아 쌤 건축학교로 보셨어요? 그럼 쌤 여친도 그 시X이에요? 같자 이 시X야 아! 쁘게 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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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 트랭 아우 아프워 내가 장장 18년을 쥐 뒤에 써있었는데 그냥 빨리 가 빨리 같이 가 화 잘 안 내지 배려 잘 하지 세심하잖아 나 정도면 무난하고 괜찮은 남자 아닐까? 아니지 결정적으로 행운이 안 돼 결정적으로 행운이 안 돼